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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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ㅎ 뭔가 몸전하거나 하이파랑 1시간 열심히 뛰으려고 노력을 할거구요? 그게 어떤 모습으로 붙이는 일이지만 어떤 모습에 관해서 현체 상태에서는 최선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일단은 능력 있는 감독님이 당연히 대표팀이 감독이 돼야 되는 이유는 사실이고 어느 팀을 막말하고 당연합니다. 기본적인 이유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감독님을 얼마나 믿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서 도움을 줄 것인 것 같아요. 감독님이 자기만의 축구를 대표팀에 뿌리는 데 있어서 이만큼의 기간을 보장해 줄 것인 것이 참 중요합니다.